실험 방법은 실험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실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은 실험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의 향연은 파라나키의 일환입니다. 웨스터바르팅 실험에 대한 개요입니다. 6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영상이 진행되고, 각 스텝이 끝나는 스텝에 대한 이론 설명 영상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첫번째 스텝은 샘플 프로폴레이션입니다. 퇴브월드시 기준으로 실험이 진행되며, 이 과정은 웨스턴바르팅의 샘플을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번째 스텝은 프로틴 어세입니다. 브랜드폴드 용액을 사용하여 정량하고 농도를 맞춰 완성된 샘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번째 스텝은 갤을백트로포이시스입니다. 샘플을 멀딩하는 과정입니다. 네번째 스텝은 트랜스퍼러입니다. 갤에서 멘브레이너로 트랜스퍼러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섯번째 스텝은 블록킹 앤 애니바디 바인딩입니다. 1차 2차 애니바디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스텝은 디텍션입니다. 필름의 웨스턴바르팅의 결과를 찍어내는 과정입니다. 스텝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각각 올라올 것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